안녕하세요 유튜버 떡순TV 떡순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이 어딜가요? 자 오늘 크리스마스이브라 제가 아주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이브라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드릴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좀 이따 만나요 너무 Vuitton 크리스마스 제목 길어가지고 해석은 직접 해보고 싶어요 해석은 직접 해보고 싶어지노 이승의 대표 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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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